2020년 12월 3일 전국투어 13탄 가자 치돌이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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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누구세요? 어서오세요 뭔소리야? 뭔소리야? 저거 뭔소리지? 저기 누구 계세요? 거기? 누구세요? 누구 있어요? 잠시만요 누구 있습니까? 왜이렇게 더러워? 앞에 x3 앞에 x3 장난.. 으아악!! 꼬마야 꼬마야 여기 있어? 어?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잠깐, 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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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마야! 오빠 때리지마라!! 꼬마야, 오빠 때리지마라!! 이거 왜 자꾸 소리나? 이거 뭐야? 꼬마야, 장난 그만.. 그만 쳐! 꼬마야? 5초로 왔어 꼬마야, 너 거기 있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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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마야, 거기 있어? 어? 여긴데? 꼬마야, 너 여깄지? 꼬마야, 너 에어컨 틀어야 할 레전드 한 번 틀어줘 꼬마야, 너 에어컨 틀어야 할 레전드 한 번 틀어줘 어? 한 번 틀어봐 이거 틀면은 내가 인정하고 나갈게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시작할 halike 니 이거 핏자국 같은데? 꼬마야 꼬마야 너 혹시 여기 있니? 꼬마야 너 혹시 여기 있니? 이 장소 아시는 분 한번 말해 봐 노숙자가 빵을 먹고 지금 지냈다는데 있는 거 같기도 해요 지금 몇 층입니까 거기? 3층이요? 지금 3층에서 발소리가 나나 지금 여기 사장님 사장님 평일에 15만원 드릴 테니까 한번 나와 보세요 사장님 사장님 발소리 들었는데? 뭐예요? 잠시만, 저거 피해 아니야? 잠깐만, 저거 피해 아니야? 방금 본 사람 빨리 빨리! 번개탄인가? 뭐지? 지금 뭐가 섞여있어 꼬마야, 지금 1층으로 오라고? 잠깐만, 1층으로 안 돼 1층 가볼까? 한 번 누구? 누구있죠? 여기? 사람이십니까? 아저씨 나 이상하다, 막 피냄새난다 지금 잠시만, 잠깐만 아저씨 아저씨, 여기 사람이 있다는 얘기 듣고 왔습니다 아... 겁먹어 어? 뭐야? 걸렸습니다 아저씨, 걸렸어요 아저씨, 여기 계시죠? 쿵 소리 났어요 아저씨 나 진짜 미치겠네 이거? 아저씨 꼬마야, 너야? 꼬마야, 혹시 너야? 왜그래? 꼬마야, 너야? 뭔 소리야? 오르골 소리가 나는데, 이거? 오르골 소리가 나는데, 이거? 시장님, 잠깐만 저 오르골 소리 들으신 분? 꼬마야, 너 혹시 오르골 같은 거 들고 있어? 지금? 지금 노랫소리 났거든요, 잠깐만요 꼬마야, 너 여기 방에 있지? 꼬마야, 너 여기 방에 있지? 꼬마야 꼬마야, 너 여기 방에 있지? 꼬마야, 너 여기 방에 있지? 꼬마야, 꼬마야 꼬마야 뒤에 누구세요? 거기? 거기 뒤에 누구세요? 뒤에 누구세요!! 꼬마야! 응? 응이라 했지? 응이라 했어! 아이고 꼬마야 너 딱 걸렸네 하산마트로 가요 시청자님은 솔직히 내년 대상은 나야 맞지? 솔직히 나야 이거 솔직히 형들 빼고 줄사람 나밖에 없어 누구세요? 방금 무슨 소리야? 누구세요? 남자 소리라는데? 꼬마야 하지 말아봐 진짜 왜그래?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와 나 미치겠다 진짜 와 미치겠다 이거 와 미치겠다 이거 와 미치겠다 이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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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